자 그러면 임이서와 강세로의 연기 음악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사장님 사랑해 사랑한다고 내가 가족 같고 사장님이 가족 같다 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확실히 감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서야 우리 나이가 10살 차이야 난 할 일도 많고 그만! 싫으면 그냥 싫다 온 거야 일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그런 핑곤이 비겁해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저는 절대로 안 돼요 응 나 좋아하지마 빅톤 클래스! 나쁜남세